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은 그럼 2022년 또 서울시장 선거는 어떠냐. 사실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송영길 더불음주당의 전당대표가 맞붙었는데 게임이 안 됐지 않습니까 분위기나 이런 걸 미뤄볼 때 그래도 조작을 한 거죠.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박영선 후보가 나왔는데 그때 여러분들 선거를 2021년도 선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하고 오구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파문 때문에 물러났기 때문에 더불음주당에서 여러분들 후보를 내니 안 내니 이렇게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더불음주당의 후보가 나오더라도 폐색이 굉장히 찢었죠. 그렇지만 박영선 후보의 또 사전투표를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현재와 같은 그런 사전투표 제도 국민들이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제3회 장소에서 투표관리 간 도장 인쇄 날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상황 하에서는 공정선거를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조작이 일어난 거죠. 그게 4월 10일 총선이 어떨 거냐 미래의 이기 때문에 누구도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죠. 그러나 과거에 10번 공직선거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면 그러면 사람들은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때하고 4월 10일 총선하고 제도적으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럼 서울시장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울시장선거의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거죠. 최소 플러스 5% 최대 11%입니다. 무자비하게 서울시장선거를 조작을 한 거죠.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야전문강에 요청을 하니까 제야전문가가 중앙선거 관련 홈페이지를 방문해 가지고 서울시장선거를 다 후보의 득표수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분석을 하니까 여러분들 경기도보다 훨씬 심하게 조작한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죠. 25개 선거구 가운데 성동구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투표자 7명당 진짜 투표자 7장당 송영길 더블당 후보에 기표된 가짜 투표지를 한 장씩 투입한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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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입니다. 가짜 투표자 한 장. 가짜 투표를 투입한 주체는 선거관리위원입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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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당 가짜 투표자 한 장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규칙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다 발각이 된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2.77%를 성동구에서 부풀리고 그렇게 확보된 유령사전투표자수 위조사전투표자수 6992표를 송영길 후보한테 밀어넣어 준 겁니다. 위조투표율은 몇 장을 집었는지 내가 확인할 수가 없고 전산조작으로 6992표를 그냥 뭉텅이를 그대로 뭡니까 송영길 후보한테 다 더해 준 겁니다. 서초구는 또 다릅니다. 서초구는 9장당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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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명이 사전투표장을 방문하게 되면 그때 한 장씩 송영길 더블랑 후보에게 기표가 된 표를 전산조작으로 더해 준 겁니다. 9장당. 이렇게 10분의 1이 가짜고 10분의 9가 진짜 두 개를 합쳐가 선거하니까 발표한 겁니다. 성동구는 8분의 1은 가짜 8분의 7은 진짜 두 개 합쳐가 이러면 선거하니까 발표한 겁니다. 진짜처럼 모두가. 서초구는 사전투표율을 2.01% 정도 선거인수 기준으로 부풀린 다음에 확보된 위조사전투표에서 6882표를 송영길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이게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성동구입니다. 성동구. 여러분이 뭐 특별한 지식이 없으시더라도 딱 보면은 아이고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모든 동에 다 불러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부정이 없다고 여러분들 외치는 조갑제시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문제가 많은 거죠. 이게 숫자가 여러분들 이렇게 겁난 겁니다. 이 숫자의 원재료를 중앙순간이 홈페이지를 방문해 가서 딱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분석에 딱 들어가게 되면 최종 결과가 이렇게 딱 정리돼서 나오는 겁니다. 몇 표를 집어넣냐. 6992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누구한테 집어넣었냐. 송영길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진짜 사전투표성 4만9105표입니다. 진짜하고 가짜를 합쳐가지고 5만6097표로 선관위가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발표를 한 겁니다. 8분의 7은 진짜고 8분의 1은 가짜인 겁니다. 그럼 이 6992표 중에서 관례사전투표는 몇 표냐. 5099표. 관례사전투표는 1893표입니다. 이것이 진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12.34%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6992표는 어디서 왔냐. 하늘에서 왔냐. 땅에서 왔냐. 바다에서 왔냐. 중국에서 왔냐. 북한에서 왔냐. 6992표는 위조된 겁니다. 실제로 투표장에는 7명이 왔는데 8명이 온 걸로 여러분들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딱 정리된 작업이 나오는 거죠. 성동구에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19.49%인데 선관위가 이거를 22.26%로 여러분들 발표하고 발표 사전투표율과 실제 사전투표의 격차만큼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게 2.77%인 겁니다. 2.77%를 뻥튀기 해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 수 6992표를 확보한다면 이걸 전부 다 송영길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사전과 당일의 차익값이 송영길 플러스 9% 오세훈 마이너스 8%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찾아낸 여러분들 조작값을 가지고 다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원상복구시키니까 송영길의 차익값은 0% 오세훈은 0%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과학이 갖고 있는 힘인 겁니다. 과학이. 기술적으로 전혀 이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지난 2년 사이에는 아무것도 마련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윤 대통령을 그렇게 뭐죠 질탈하는 겁니다. 당신 대통령 대가 뭐했노. 당신 대통령 대가 뭐했노. 화랑 갔냐. 미국 갔냐. 영국 갔냐. 좋다 이야기야.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날인하지 못하고 4월 10일 총선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그게 창피스러운 일이냐. 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나 관철 못한 사람입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아이고 공 박사님 그래도 우리가 선거전에 합치하다가 물론 뭐 선거전에 단합하고 이런 건 다 좋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여러분들 경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아. 사람들아. 대한사람들아. 대한민국 사람들아. 당신들이 참정권을 완전히 다 빼앗겼다. 당신이 참정권을 빼앗긴 게 10년 넘었다. 정신 차려라. 자식들아 앞으로 어떻게 살 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누군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다 대법관들이 다 덮고 검사들이 다 덮고 대통령께서 다 덮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는 다 덮고 혁신위원회니 뭐니 뭡니까. 무슨 시스템 공천이 있나발이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그냥 과학을 보시는 겁니다. 범죄자들이 저지른 범죄가 숫자에 담겨있기 때문에 숫자를 과학이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회를 제야 전문가가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나온 김에 서울시장 선거의 서초구의 여러분들 조작은 이 서초구 여러분들 차이카 그래프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반포본동의 송영길 차이카 플러스 16.5% 국힘당 오세훈 마이너스 17.6% 이게 뭐 선거냐고요. 이거 창피해라. 이건 선거가 아닌 겁니다. 한국은 양심도 죽고 그냥 다 죽은 겁니다. 그냥 나라가. 이게 선거가 아니잖아요. 컴퓨터 게임이지. 여러분 이 글을 보고 제야 전문가께서 중앙선거관리를 방문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서초구 여러분들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선거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딱 분석하니까 표를 만진 사람들이 사전투표의 득표수를 조작하게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결론인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 서초구 사전투표자 수는 진짜는 6만 2193표. 선관위가 집어넣어 준 것이 6882표. 6882표는 10분의 1. 진짜 사전투표자 50분 6만 2193표는 10분의 9. 선관위는 10분의 9를 발표해야 되는데 10분의 10을 발표해 준 겁니다. 69076표. 진짜 6만 2193표. 가짜 6882표. 두 개 합치면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그럼 6882표를 어떻게 집어넣어졌냐. 9명당 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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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의 송영길 가짜표 1표 이렇게 집어넣어 준 겁니다. 9명이 투표하면 한 장씩 송영길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 줬다. 관외 사전투표는 몇 표를 집어넣었냐. 4733표. 관외 사전투표는 몇 표를 집어넣냐. 2149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얼추 뭐죠. 10% 조작값 기준으로 10%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도 굉장히 조심해서 한 거죠. 4.15 총선이 25%였으니까. 강서구청장 선거가 33%였는데 서울시장 선거는 10%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표를 다 훔친 겁니다. 몇 명의 한두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이 작업을 제야전문가 혼자서 다 했으니까 모든 선거를 다 분석한 거예요. 사전투표율을 2.01% 부풀려 가지고 6,882표. 그러면 사전투표율을 어떻게 조작했냐. 이렇게 딱 나오네요. 사전투표를 조작한 게. 실제로 서초구의 서울시장 선거에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선거인수 100명당 18.15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뭐라고 여러분들 부풀려서 발표했는가 하니까 발표 사전투표율 20.16%. 얼마만큼 부풀렸는가 하니까 2.01% 부풀린 겁니다. 선거인수 기노 사전투표율을 1.01% 부풀리고 2.01%를 부풀려 가지고 6,882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송영길 후보한테 다 더해 준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6,882표 전부가 다 송영길 후보한테 간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4,733표 관내 사전투표 2,149표가 전부 다 송영길 후보한테 투입된 걸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투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첫째 날, 둘째 날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표를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부풀린 다음에 사전투표 자서를 확보해 가지고 한 사람 함께 다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더블당 후보안만 집어넣어 주는데 나중에 선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선거 결과가 발표가 되면 마치 표를 훔쳐 가지고 대해준 것처럼 이렇게 좌우대칭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산 프로그램 몇 장당 한 장을 집어넣는 거고 끝난 다음에 선관위가 이런 발표한 대륙 자료권은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나오는 겁니다. 거의 큰 진보가 이루어진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너무 화끈하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의 실체가 다 드러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사후적인 조작감만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러면 지금까지는 뭐만 찾아내는 거 하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는 조작감만 찾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너무나 화끈하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뭐가 발각되었는 거 하니까 몇 장당 집어넣는 프로그램을 썼는지가 다 밝혀지게 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이러분들 최종 서울시장 선거를 만진 작업인 거죠. 그게 이제 숫자 조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찾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내일 모레 총선인데 왜 지금부터 1, 2년 전부터 3, 4년 전부터 10년 전 선거를 왜 계속 다루느냐 기술적으로 그 선거들하고 이번 선거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예전히 국민들은 사전투표자수를 알 수 없고 국민들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지 않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사전투표지를 제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계속 사례연구를 통해 가지고 증거물을 확보한 다음에 증거물 전체를 관통하는 공통된 규칙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같은 방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역대 선거를 다 분석해 가지고 역대 선거를 관통하는 역대 선거가 공유하는 공통점을 찾아낸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